어떻게 사랑이 그래요? 음악! 추세요! 사랑이 점심 쉬려간대요 나를 허락한 고마움 갖지도 못했는데 은혜를 입고 살아 미안한 마음뿐인데 마지막 사랑일 거라 확인하며 또 확신이 없는데 욕심이 없나봐요 나는 그들 같기에도 나와주게도 모자나요 우리 한 명이 무엇인가요?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그때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바닥에 사랑이 그래요 자,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, 2번, 3번 중에 이승환 씨는 몇 번 방에 있었을지 1번, 혹은 2번, 혹은 3번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셋 중에 한 분은 이승환 씨입니다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, 지금부터 이승환 씨와 희름생어 두 분을 통계합니다 네 그것 네 하나 아이 네 네 2 남 만나 사랑해야 해요 그때까지 나를 사랑하지 마 한두요 한두요 그대는 나에게 뜻없는 이야기 간단한 그리움 행복한 여짓말 흠민한 그 약속 그 약속 지켜줄 내 사랑 너만 사랑해 너만 기억해 너만 기억해 그게 너란 말이야 너만의 나에게 우리만의 약속 그 약속 지켜줄 내 사랑 너만의 사랑해 너만의 기억해 너만의 기도해 너만의 기도해 그게 너란 말이야 너만의 나이 우리만의 약속 그리 약속 너를 지켜줄 내 사랑 너를 지켜줄 내 사랑 너만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 약속 지켜줄 내 사랑 너만의 사랑 너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 너만 기억해 너만 기억해 너만 기억해 그게 너란 말이야 너만 기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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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